안녕 여러분 오늘은 나에게 뜻 깊은 날이다 바로 한국의 면절인 추석 첫날이에요 한국에 온 지 8년차이지만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문화 속에서 며칠어 면절을 보낸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설렌다 조금 더 워싱한 시간은 프리지어 하루간의 미끄러워야 아 참 안에 처음 좋아하며 한국의 미끄러워는 하루간 스테인들이 할 하루하루 한국의 미끄러워지기 성. 그리고 저는 집의 집의 집는 이 시각이 아니라 조직하고 집을 준비했을 때 제가 주의 집을 준비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도 제 가족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즐겁게 해서. 그래서 제가 5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인 간식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가게도 그 마트에서, 그녀가서, 그녀가서, 그녀가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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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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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k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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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으러 왔어요. 뭐 먹으러 왔는데? 닭갈비! 수풀 닭갈비! 저희 가족이 왔어요. 오늘의 메뉴는 닭갈비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냄새 어때? 냄새 너무 좋지? 냄새 너무 좋아. 연기 나. 식재료תח재 고기맛 밥 통합 먹으러 왔어요. 식사도 없었어요. 식사도 먹으러 왔어요. 식사에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ятель시에 음식이 없고 한국에서 먹으러 왔어요. 한국인DIA ex Milano 식사도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먹으러 왔어요.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괜찮아 지지버섯? 아니 아니야 얘는 그냥 지지버섯 아아 지지버섯 하는 거구나 아 아 어우 괜찮아?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처음 보지? 아이스 옹시 감 맛있어? 맛있어? 다 먹어봐 맛있게 와야지 이게 음 걔 난 달 줄 알았거든? 응 엄청 많이 달 줄 알았거든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 아 진짜 잘생겼어 지지버섯은 내일 밥먹고 한 여자친구 하나 생겼네 우리 공간에 도착할 수 있어 우리 공간에 도착할 수 있어 우리 영화가 볼 수 있어 자게임 아 이게 나의 진짜 로망이었어 무슨 로망이야? 추석 때 나의 와이프랑 같이 영화 보고 밤새서 과자 먹고 이러는 거 내가 너의 로망을 여기에 시켜 내가 너의 로망을 여기에 시켜 야 헤비 잠옷바람에 편의점을 가고 있어 코리안 스타일 편의점 패션? shakes 문을 쓰기 뱀기 그 장면 그리스로 나의 뱀기 에피소드 그리고 먹방 어디 가야 돼? Kevin in the ooze 영화 보고 계십니다